본인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서 무말을 하지 않았다. 해명과 소명을 위해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바쳐서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라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마지막 SOS를 치는 과정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물어보자. 조국이 내민 빚 청구서. 빚 청구서를 내밀었다고요?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된 것 같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계속 재판받고 있잖아요. 입시 비리 혐의 관련된 거.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도 같이 재판이 되는데 감찰 무마 관련, 이 혐의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변윤이 법원에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러죠? 청와대 특감방 관련 근거인 직제모 7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직접 개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어보는 게 가서 물어보는 방법, 서명 물어보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하겠다고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입장을 내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반대래요. 아니,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조회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규정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거기다 물어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궁금증이 나죠. 도대체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왜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가? 이겁니다. 과거의 영상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하지 않는데 박수가 나오는 건 뭘까요, 그건? 약간 좀 상황이 묘하긴 한데 김성태 전 의원님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실 조회를 해보자, 물어보자 이렇게까지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요청하겠다고? 이게 무슨 마음의 빚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래도 학교에 계시고 교수의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인데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물을 볼 걸 가지고 물어봐야지 저게 이제 대통령 비수실 직제 제7조를 갖다가 이제 개정갱인을 갖다가 내가 대통령에게 이걸 갖다가 보고하고 대통령이 죄가 속에서 이루어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자기 임명해 주는 그 대통령에게 또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리고 조국 가족들에게 큰 고통에 마음을 아파한다 그게 이제 작년 3월 퇴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지난 2월 달에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입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내면서도 소주 한 잔 기르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김경수를 처음에 이제 경남지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댓글 조작권으로 해가지고 살상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판단한 사람이 살상 법무부 장관이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에게 하명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하명 사건을 내린 게 그걸 수습해달라 또 드러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 이 사건도 잘 수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손에 피를 묻히고 악역을 막힌 거죠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빚을 줬다 이 뜻입니까? 그건 상당한 빚을 준 거예요 그럼 지금 빚을 갚으란 소리입니까 그럼? 보통 같으면요 자기를 임명해 준 수석에게 대통령에게 수석이 너무 대통령에 대한 그거는 뭐 자기는 서운한 마음 없다 불편한 마음 없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될 걸 자기는 보좌관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서운함이 있다는 것이죠 장유성 기자 네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다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네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이건 사실상 변호인인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을 유리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재판 때문에 그런 건데요 1심 재판부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은 이 감찰반의 감찰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직권 능력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감찰반을 수사권이 있는 사법경찰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실무 담당자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진행되는 2차 그러니까 이제 2심의 첫 번째 공판 심리기일에서 나온 것인데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사실 조회를 요구를 했냐 핵심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이 7조 2항을 바꾼 겁니다 개정을 한 거죠 개정의 주체가 바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요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걸로 한정을 하며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내용이 길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그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자면 감찰반의 감찰 업무가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한 내용을 사신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토록 한다 거기까지가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서 무마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명과 소명을 위해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재판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감찰반을 민정수석으로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재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특감반의 월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조국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 측은 그게 아니라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 그리고 이제 박형철 비서관 등등이 해서 감찰을 중단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서 감찰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받침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에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6월에 당시 우병우 우병우 민정수석도 재판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을 상대로 복무점검을 했던 그 사건인데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한다는 건 약간 차원이 달라 보이거든요 김윤정 위원장 내용 문제를 떠나고요 이거 사실 조회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응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서를 쓴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미리 이건 예의가 된 거다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의 양해는 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벌어진 내용 아닙니까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마음의 빛을 쥐고 있고 또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총장이 임명을 했는데 오히려 검찰을 지키는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이라는 걸 전방위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빛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항소심에서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사실 좀 해주겠다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이거 혹시 검찰 쪽에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민현준 전은 저는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대놓고 그냥 SOS 치는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위에서 이렇게 다 바쳐서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라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마지막 SOS를 치는 과정인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절도를 했어요 잘못이 걸렸는데 그러면 절도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국회의원 이제 입법 기원이니까 가서 왜 이런 식으로 법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라 그럼 나의 절도가 죄가 아니라고 설명 좀 해달라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글쎄요 이게 법리상으로는 글쎄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리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논리고요 이건 정말 조 전 장관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대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SOS 치는 거다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조용히 살고 싶다는 얘기 그런 취지에 기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마저도 뭔가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신청이 되면 사실 확인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 자체가 나중에 하면 또 기사가 되고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기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